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1년 8월 2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테이퍼링의 우려에서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이후에 더 고민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큰 폭의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들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시작된 거고 결국은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유동성 회수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미국 증시가 이번에 테이퍼링으로서 어떤 조정이 온다면 그 조정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인가 또 어느 시점까지 투자를 적극 늘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을철 8월 9월 10월 정도 사실 원래는 9월 초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리 조정이 좀 오는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요일 날 또다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이번에 나타나는 가을철의 변동성 그 변동성에 대한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또 시즈날러티라고 얘기하죠. 계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락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첫 번째로 과거의 테이퍼링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나 조정이고 지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2009년 3월 달에 적극적인 무향 정책이 쓰여졌고요.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언급이 시작됐고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 말이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뒤의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2015년 말이었고요. 16년, 17년, 18년, 3년 넘게 기간에 걸리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얘기가 나온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가는 시기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2013년 5월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 정도의 시간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좀 빠르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4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2년도 안 걸려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템포가 좀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5월 달에 얘기를 했고 올해 연말 안에 테이퍼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년 뒤가 아니라 1년 뒤고 그리고 나서 3년이 아니라 1년 반 뒤다. 그렇게 계산을 다 하면 올해 연말부터 2년 반 정도. 그러면 2021년이 지금이니까 2022, 2023, 2024년 하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타임 스케줄을 생각한다면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오는 조종폭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왔던 조종폭은 S&P 개념으로는 7.5%였고 나스닥 개념으로는 6.7%였고 한 달에 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하죠. 8, 9개월 동안에는 거의 나스닥으로 보면 거의 30몇 프로 상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 동안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금리를 올리기는 시기였던 2015년 말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자그마치 6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빨리 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승폭 자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했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또 이번에 일어나는 조종폭도 과거 대비해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이 펀드멘탈이 좋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4년 동안 올린 폭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멘탈로 의해서 미국 증시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 걱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종을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했던 경험대도 해서 미국 증시에 있는 주식을 다 지금 팔아버렸다. 그렇다면 다시 빨리 사셔야죠. 언제까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다시 미국 비중을 제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으로 다 되돌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미국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숫자로서는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전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60%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너무 두려워하시기 보다는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조종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저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10월 말까지 다시 다 미국 증시에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때까지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더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사서 올해 3월까지 수익을 내고 또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폭이 올해 1월, 2월, 3월까지도 상당히 좋았었지만 조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상승을 했고 올해 연초 대비로 따지면 S&P500보다는 수익률이 덜합니다. S&P500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상승폭이 높은 편 중에 하나고요.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가치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어떨 때는 유가 관련 주들, 원자재 관련 주들을 사야 되고 어떨 땐 가치 주고, 어떨 땐 또 성장 주고 등등등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써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의 상승에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들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팡이나 마가 같은 나스닥의 대표 기술주들입니다. 미국 증시가 작년 3월 저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팡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은 같은 기간에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그 딱 두 배입니다. 20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00%가 오르고 난 이후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2월 중순이네요.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로 계산하면 6개월간의 굉장히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이 큰 사이클이 끝나는 시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26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도 대표적인 성장주들 대표적인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초과 수익률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펀디멘탈이 됩니다. 펀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ROE가 25% 정도 나오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가 나옵니다.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익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깨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많이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기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또다시 실적이 계속 이 정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나온다면 또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날 때쯤 되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테이퍼링 이후에 사이클은 전 사이클보다는 좀 짧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 사이클은 2013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갔으니까 거의 5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이었다면 이 절반이라 생각한다면 지금이 8월부터 2년 뒤면 2013년 8월이죠. 여기에 또 절반 더 더하면 2014년 상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얼마나 오를 거냐는 거죠. 우리는 대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ROE가 거의 25%대 그리고 S&P 500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한 21%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매년 미국 증시는 2년으로 놓고 보면 40% 50%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품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앞으로 있을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어떤 계절적인 쉬어가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증시의 비중을 늘려 놓는 방법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원론적으로 되돌아가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70% 가까이 65에서 70% 가까이 들고 가셔야 된다 여러 번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석유 관련 주든 소비재든 원자재든 중간재든 산업재든 이런 경기민감주 중에서의 가치주라고 보여지는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종목을 찾아내면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 대장주를 들고 가구요. 그리고 백값으로서 이런 경기민감주 또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배당주 위주의 아주 디펜시브한 지금 현재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디펜시브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에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인 것이구요. 또다시 대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떻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오히려 나중에는 또 적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늘려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주 65, 70 그리고 가치주 30에서 35 이런 포트폴리오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함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가치주나 배당주나 이런 쪽은 저변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찾아낼 수가 있구요. 얼마든지 가치주 중에서도 가치가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적절히 잘 섞어서 이번에 조종기간, 쉬어가는 기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그만큼 또 한국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같이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증시는 계속 조종이 아주 얕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대비해서 8% 나빠졌죠. 상당히 제법 조동폭이 큽니다. 이는 과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2013년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6, 7%대 빠졌다면 우리나라는 그것의 2배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구요. 중국, 대만 등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조종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쪽은 오히려 미국과 똑같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시아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옛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국 위주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어떤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국 때리기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너무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구요.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쭉 그어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전체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완전 괴리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괴리가 벌어진 기간이 지금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만약 전 세계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두 달 동안 빠졌다 이거는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이 꺾이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인 올라가던 글로벌 증시가 꺾이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가 되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아시아 증시의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정책적인 이슈, 리스크 프리미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 대만, 중국이 글로벌 증시에 비교했을 때 매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 규제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시아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해집반대들이 연말정산이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 일어난다면 이 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 흔들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계속 무한대로 이어질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지금 펀드멘탈을 보고 있으면 상승 여력이 낮게는 10%대 후반, 높게는 20%대 중반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규제의 이슈로서 지금 미중 어떤 무역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대표적인 이런 기술주들의 펀드멘탈이 미국에 비해서 아주아주 뒤처지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게다가 중국의 지금 전체적인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제이디라든지 등등등을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즉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이쪽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졌다. 그래서 이쪽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 대만 같은 국가는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수혜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70에 신흥국 30이라면 미국 증시를 전체 포트에 60%, 유럽을 10%에서 70% 들고 가고 나머지를 들고 간다면, 30% 들고 간다면 이 안에서 특히 한국과 대만은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심천시장도 마찬가지로 심천에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와 다른 국가의 어떤 환율의 변동성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글로벌 증시에 2%도 안 되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2%도 안 되고 중국 다 더하면 한 12% 정도 되고 그러면 중국, 한국, 대만 다 더하면 전체 글로벌 증시에 약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20%를 들고 가면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멘탈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또 비중 자체를 15에서 20%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타임에서 아시아 증시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비중조를 잘 하시고 천천히 투자를 늘리시고 마찬가지로 10월달 중순 내지 10월 말까지 다시 우리나라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럽 증시를 좀 짚어보고요. 전체적인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지금 유로스톡스라든지 또 덕스지수라든지 전체적인 유럽지수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승 여력을 쭉 들여다보면 유럽 쪽의 국가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다음으로, 나스닥 100 다음으로서 좋아보이는 지수가 푸치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 닥스, 그리고 나서 또 스페인의 아이백스 또 내려가서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 전체,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쪽의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15%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 70%를 가져간다면 유럽 쪽 투자를 한 5% 내지 10%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이 좋다. 전체 포트폴리오 60% 이상 들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른 선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유럽 쪽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선진국 70% 중에서 5 내지 10% 정도는 들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선진국 전체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아시아 지역만 계속 깨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대만 각권지수 그리고 중국의 심천지수 이렇게 세 개의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65, 70, 가치주 30, 35 라고 보여주면 여기서 성장주 안에서는 당연히 IT, 빵 막아도 포함되는 그런 IT 그리고 반도체, 그쵸? 반도체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전기차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치주로 따지자면 원자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도 들어가고 중간재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트래디션을 한 과거와 과거였던 에너지들. 석탄 관련된 에너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석 원료 관련된 에너지. 천연칸스가 되든 아니면 유가가 되든 이런 쪽. 등등으로 봤었을 때 이쪽 비중을 30%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자. 대신에 계절적인 조종은 있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을 하자. 그러면 이 활용하는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선진국 7, 신흥국 3. 이 안에서 한국 증시도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어떤 업종으로 가져갈 것이냐. 성장주 7, 가치주 3.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해 놓으시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흔들림이 왔었을 때 잘 버티실 수 있고 정말 좋은 결과를 올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심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를 기원하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버릇 단타 위주의 투자를 하지 않는 버릇 계속적으로 기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